하와이 출생 한국계 2세 어머니를 둔 마이크 아이리쉬 씨. 외할아버지는 사탕수수 노동자였던 한국인 이민자 1세대. 외할머니는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인천을 떠나온 이른바 사진 신부였습니다. 이런 마이크 씨에게 김치는 어린 시절부터 잊지 못할 음식이었습니다. 부동산 업계에서 활약하던 마이크 씨가 1985년부터 하와이의 김치 사업체들을 인수하게 된 것도 이런 기억 덕분일지 모릅니다. 하와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4가지의 김치를 개발했습니다. 우리는 김치를 좋아해요. 이 rem образом은 기습하고 또 새로운. 그리고 이 요청을 정보하기 위해 두 분석을 본ой 조선의 차이를 만들어 놓지 수 있도록 하와이의 김치입니다.